안 돼에에에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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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이! 대갈! 아 C 아 먼저 중짜 냈어야 되는데 중짜 내고 제발 쯧쯧쯧 언급 아아 kadın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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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아 으음 그렇지 화술이 나와 여기서 왜 와아아아 하아 아아 진짜 어 어? 무시어 무시아아아아 나이스아아아아 나이스아 나이스어 이겼다 investigator 하하하하하하 이iah아 서서어 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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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JAM WA 와아아아 이게 무시가 뜨네 와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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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서 어서 잡았어 어서 어서 붙잡았어 어떡해 아아 아아 진짜 대박 자 좋은건 좋은거고 좋은 관우 보내구요 제갈량은 시냐에서 막아야 되니까 저쪽에 미축? 미축이 가야돼? 아 유비 유비가 가야나? 희한하게 유비를 유비가 가네? 저게 유비를 유비가 가야돼? 족송이 유비가 유비가 가네? 영안에 갑니다 아 소설을 잡았어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 소설을 잡았어 아 넌 안 봐도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면 굳이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가 있어 아 진짜 아 소설을 잡네 거기서 무시가 뜨네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자아 그리고 여기는 부동을 보냅니다 어? 진도로 갈 진도로 갈 어? 그러고 보니까 부동이 안 나왔네 나한테 부동이 있나? 아 부동이 있구나 부동인데 뭐해? 아 곡창 짓고 있어 너? 쟴금 니 꼴에 지금 곡창 짓고 있어? 찟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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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배신하는 놈들 묶어줘야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됨? 흠 흠 초 들어오네 드디어 흠 번씨랑 곽혁 흠 번씨가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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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시작되고 있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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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보내도 되겠구나 여기는 장비를 보내는 게 훨씬 낫겠구나 아 불가능하가 떠도 무조건 된다고? 야이씨 아 진짜 넘어간 내가 멍청한거지 제갈량을 안믿고 내가 니 말을 믿은 내가 멍청한거지 하아 진짜 지금 행동력 아껴야 되는데 행동력 아껴야 될 땐데 아 나 정말 관평을 하자 잠깐만 여기를 먼저 먹어 봤는데 안되더라고 이게 7,000이 되니까 잠깐 3,000 5,000 그래 500인데 500인대는 된다 그랬지 낚시해야되 꺼내와야되 지금 아 이거 병영 완성되기 전에 도착해야 될텐데 예 이쯤이면 화좀 풀어줘 등지야 아 아이씨 화좀 풀지 화를 안푸네 잠깐만 쳐들어 오고 있는 중 아니여? 아니네 건물건설하고 있었네 네? 그러면은 어..... 합리 조용소 조용소 이씨 이렇게 삼룡 땅에 여기 슬슬 슬슬 입질이 와야될텐데 아직 입질이 안오네 입질이 안오네 도착했네 뭐야 낚시가 아니잖아 이렇게 뜨면 아 그래도 뭐 한턴 빨리 가는거니까 그냥 싸우는거잖아 우와 병량이 없어 아 여기 병량을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구나 또 병량 오우 천 지금 사천 육천 만 만천이 필요한데 9500 밖에 없어 그러면은 야 계산 잘 봐 3500 3500 그리고 오천 삼천오백 오천 이면 되지 삼천오백 오천 삼천오백하면 어떻게 돼 삼천오백하면 종음만 그렇게 해야돼 아 다시 계산해봐 다시 계산해봐 동수야 오천 삼천오백 우와 오천 오천 삼천오백 백성 오케 네 power Terra 와 여기가 타임jem 어떻게되네 하 distributions 이 부분은 참병 체버 와아..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죽증 기병 병량은 800 오.. 어.. 어우.. 얘가 병량을 처음 가져간 게 이렇게 압박이 되다니 사용해서는 실차를 빌리고 병량을 해서 나 지금 괜찮아 자 자 거의 다.. 점령했죠? 아이 불을 못..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아.. 지금 장사자분 정벌대가 서서 장비 있지 서서 장비 누구 한 명 더 가야돼 장비가 너무 멍청해서 그건 나중에선 가져봐 아니요 간평을 보내든가 그 걱정이 되면 아니야 오.. 그래 장비는 가지마 너 멍청해서 안돼 지금 니 아닌가 장비가 가는 게 낫긴 한데 아니야 장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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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평번 가지마 가지마 간평벌려 간평벌 가지마.. 하지만 다음, 다음 턴 쯤에는 아니다아니다 또 안돼 서서 지금 가야될 준비해야돼 관평도로 가야될 준비해야돼 미축 미축 서서가 안돼 한명 더 가야될거 같은데 내 느낌에는 3명 더 가야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제 불을 못질러갖고 병력이 별로 안 줄었잖아 야 직덩어 취소해 병력이 이거 완성되면 안돼 골치아파져 아아 아직도 여기에는 별 기별이 없네요 아~~ 부인! 화 좀 풀어! 아 화를 안푸네 장비한테 등용이 되냐? 아 진짜 뻥터지게 해주네 이거 장비! 굿이야! 장비 장비 니가 니가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아 부동이 은근히 내정을 잘해 관평 가기로 했으니까 미씨 30일간 재관령 혼자서도 30일 아닌가? 그래 재관령 혼자서도 30일이야 미씨 가자 미씨 미씨 가자 미씨가 가는게 좋겠다 미씨가 가는게 좋겠다 축성 연구 완료 했네요 문방까지만 연구를 하고 58 그렇죠 아 아 요하가 있었구나 갈필이 없네 관평도 갈필이 없네 오케이 그렇지 포기했다 나이스 아 주창넘 무현왕 노력하고 안죽겠지 설마 아 불안해 불안하니까 좀 뒤에 있어 선빵 맞았을때 괜찮을래 가자 아 등지가 등용이 됐지 등지가 등용이 됐으니 고민 해결이네요 서서랑 등지 둘이 갑니다 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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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축은 안돼 진진까지는 진진 니씨가 가라 차라리 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간다고 해도 지금 500인데잖아 최소 급병 500 500 500 그러면은 2명이야 요하 하나 요하가 지금 능력이 어디로 있어 요하 2000 서서 500 2명밖에 못가 등지 그렇게 밖에 못가 등지만 가야돼 오케이 서서 등지 만 가야돼 지금 더 갈순 없어 안 돼 여기까지만 아 장비가 장비는 그냥 집 지켜야지 지금 장비랑 제갈량은 집 지키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특기를 진진한테 특기를 진진한테 축성을 주고 이렇게 제갈균은 좀 더 성장을 해야돼요 제갈균은 좀 더 성장을 해야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되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 아 아 말 잘고 훑어봐 동화가 나왔어요? 제일 멍청한 애가 났네? 아 안 닿았다 다행히 오케이 자 나선처 오케이 일단 얘는 그냥 평타로 때려야 돼요 아 병령이 없지 참 나이스 최대한 기력을 아껴서 아 기력을 아낄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그렇네 여기에다 장... 국모 지었어 이 새끼 왜 안와 너네 아이씨 옥수싸움이 벌어졌네 연포랑 장로 때문에 안되는데 연포 장로가 나간 뒤에 뒤통수를 쳐야지 완벽한데 이렇게 되면 내정을 좀 합니다 동화나 훈련을 해야죠 기력이 100이 돼야 돼요 일단 안 되겠지 너네는? 파월형이 너네는 얼굴도 안 볼 것 같애 내 느낌엔 안 되겠지 너네는? 내 느낌이 맞았네 아이씨 어 온다 오네? 그냥 이대로 오네? 과격변씨 노병 아니야 하나? 하나 노병이야 오우 억혁 이중 와... 미축 장비 20일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30일 걸리면 그래요 아 맞다 월용이 아...씨 월요일은 어떻게 하지? 진진 습득했네요 병량 4700됐어요 진진 습득 그걸 이렇게 때리고 대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오는거에 선빵을 맞아요 더 들어가면 선빵을 치면 대기해야되고 병량 오 빨래도 짓는다 그래 여기로 차라리 평사 100명만 수정해서 호반이 니가 가라 어 몰라 신야에 아 이거 두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동주야 침착해 아무일도 안 일어났다이 아직 아무일도 안 일어났어 만일을 좀 할까? 아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릴렉스 릴렉스 Pirby 침착해 침착해 인데 안 되지 와 이거 진짜 1인대 안되는거 완전 압박이네? 1인대 안되는거 완전 압박이네? 2인대 안되는거 완전 압박이네? 아 298?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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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뚫리면 돼 동지야 안 뚫리면 돼 안 뚫리면 되거든? 병영지원 침착해 침착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동지야 침착해 침착해 수송 금 800 보내야 돼 병량 야 이거 꿀이야 꿀 3000 꿀이야 엄만 원 엄만 괜찮아 제발 제발 아니야 vagy 혹시 모르니까 법정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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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2천 나왔다 설마 2천인데 나오지 않고 튀어나오진 않겠지? 2천에서 튀어나오진 않겠지? 마이닝해 너도 그냥 와라 지금 너 지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네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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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씨 어디까지 오실 거예요? 아씨 쥐 쥐 쥐 쥐 쥐 쥐 아 지워야되는데 군악대?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왜 시장을 지었어 여기 다 쥐 오우 진짜 울고싶다 흐어어어어어어 우와아아아 이게 말이 되는 짓이요? 하아 아니 짓기는 지워야 되거든 아 그래도 얘는 튀어있고 피우고 삼국당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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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냐 야 으흠 이거를 봐줘야지 내가 500인대 하기 싫어서 안한거야? 이거 그냥 병력 오리면서 나간거 아니야 이거 넘어가줘야지 나 상상해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내가 그럼 병력 있었으면 500인대 채웠다고 지금 이걸 이해해줘야지 으흠 내 주 내가 지금 289인대를 하고 싶어서 한거야? 나도 깜짝 놀랬다고 209..